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스터 노을 입니다 오늘 충청남도 홍성군 남당리에 와 있는데요 여기 노을 전망대가 있는데요 한번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노을 치는 것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요 또 구경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저 앞에 보이는 노을 전망대 한번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 노을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 주시구요 알람도 설정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댓글은 긍정 메시지를 좀 많이 남겨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가시죠 남당리향에는 수산물도 많이 나오고요 대하축제 때도 또 스님들이 많이 오시구요 또 여기 주변에 볼거리가 많은데요 제가 지금 가는 곳은 남당 노을 전망대구요 또 바다에는 천수만이라고 합니다 천수만의 보물섬 죽도라고 있는데요 죽도 둘레길도 한번 같이 구경 하시구요 여행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홍성 스카이 타워라고 그래야 하고 65미터 전망대가 있는데요 예 석동 전망대인데 지금 이름이 맞게 하고 홍성 스카이 타워입니다 그래도 꽤 높구요 제가 저번에 갔었는데 시간을 놓쳐서 전망대는 못 갔는데 기회되면 한번 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남당 노을 전망대라고 하는데요 여기 다 왔습니다 아 더우니깐요 남당 노을 전망대를 계속 텐트 치고 이렇게 가족들이 치고 있습니다 해변가입니다 물이 많이 빠져가고 예 저만큼 밀려갔는데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녁때는 물이 들어오고 있다며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여름에는 많이 오겠죠 제가 지금 온 곳이 우리 남당 이경이라고 되어있네요 아 그리고 여기 죽도를 크게 해 놓고 죽도 이렇게 둘레 한 바퀴를 돌려버릴 수 있구요 남당 노을 전망대 지금 와 있구요 아 그리고 홍성 스카이 타워라고 그래갖고 65미터 속동 전망대 여기입니다 요렇게 해변가로에서 남당 안까지 아 자전거 도로나 바이크 있죠 요새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홍성군에서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요 이렇게 직접 걸어서 오시고 차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이동만 해주시면 좋으니 코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속동 남당 노을 전망대 남당 안까지 예 죽도까지 배타고 1박 당일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구요 배는 10분 정도 가구요 첫 차가 첫 배가 9시고 마지막 배가 5입니다 나올 때는 시간 관계없이 원할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여행 하신분들은 한번 홍성 오실때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당 노을 전망대 제가 노을인데요 노을 전망대를 가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래사정에서 세명이서 사이좋게 노네요 우리 아이들이 부숭이ari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저까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y 부분이 10분 정도 고개가 있는 곳이 뭔가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 부숭이 1장에 많이 앉아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게 죽도 섬입니다. 천수만의 품은 버물섬 죽도입니다. 죽도 둘레길도 아주 좋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가족, 연인, 친구 누구라도 좋습니다.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나 지금 홍성, 아 홍성 와있는데요. 남방입니다. 나 지금 홍성 죽도록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석동 스카이 타워라고 하는데 홍성 스카이 타워 방향인데요. 한번 시간되면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저녁 7시 반인데요.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촉박한 시간인데요. 바다 바람이 시원합니다. 이제 물이 들어올 때 됐는데요. 자기가 인사람이 갔네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햇빛 때문에 잘 안보일 것 같은데요. 저 맨발로 이렇게 걸으신 분도 있고요. 뭘 이렇게 쭉 기회에서 가셨는지 제가 지금 남다강에서 걸어왔는데요. 한 1km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걸어오셔도 충분히 여기는 걸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걸어서 또 남다강으로 가야 될 것 같으네요. 여기 밑에 어디서 오셨는지 애기들이 마음껏 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편하실 것 같으네요. 이런 데크가 조금 이렇게 갈라지거나 오래되면 부실해서 이렇게 기대다가 떨어지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절대로 난간을 기대시거나 붙잡을 때 조심해서 붙잡으시고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남다강 오셔서 해도 되시고 축도여행도 하시고 남당 노을천명대도 오시고 속동에 있는 홍성 스카이타워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여러분 한번 기획을 해보시고요. 당일 여행으로 아주 좋습니다. 또 다른 장소에서 뵙고요. 미스터돌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항상 긍정 메시지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